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부터 의왕에서 출석하고 있는 박정미 자매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 전장우 형제와 초등학생 두 딸과 함께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간증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지체의 이야기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는 20년이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된 지는 18년이 됐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불신자였다는 얘기죠 결혼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과정은 진작에 가실 것처럼 고난이 많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 저는 교회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진작이 되시나요?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남편은 허리 디스크로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있었고 시댁에서는 재발이 빈번한 허리 수술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별 차도 없이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갔어요 병원에서도 수술을 권하는 상황이 되자 시어머니랑 형님이 퇴원을 시켜서 치유 은사가 있는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남편은 그 교회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 일을 겪고 제가 믿음이 생겼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남편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결혼 전에 약속과는 달리 남편은 3개월만 교회에 가보자고 간절하게 강요했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저에게 제 의사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편인데 평소와 다른 행동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이 상황에서 며느리가 교회에 가지 않는 걸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느끼는 압박감은 굉장히 컸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마음만큼 컸어요 몸이 회복되고 남편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저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이 배가 산으로 가도 나는 배를 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 상황은 제가 원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부르고 계셨고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과 형님 댁 가정과 함께 첫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저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힘든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제 생각과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된 평안이었고 참된 기쁨이었고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모든 일로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15년을 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직장을 끝나고 3번까지 3, 40km 거리를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멀다 하지 않고 다녔고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중간중간에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고 물질적으로도 직장 문제 등등해서 가정이 깨질 수 있는 법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닥쳐서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저는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앞이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거든요 그 중 어려웠던 일 하나를 나누자면 다섯 번 겪은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굉장히 어렵게 아이를 주셨어요 지금은 둘 다 초등학생인데 큰아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었다 해서 하은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해서 하영입니다 두 아이의 이름에 이미 제 간증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간증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부터 하나님의 영광까지입니다 유산을 총 다섯 번 겪었는데 당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고 순종했고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자꾸 유산이 될까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그 교회가 치유인사가 있는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때 마음은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뭘 깨닫기 원하십니까? 생각만 들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에서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임신을 했을 때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13년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둡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당시에는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또 한 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쉬면서 노산에 몸이 약했지만 유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네 번의 유산, 다섯 번째 임신 그 기간은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날들이었고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매일 야근을 했고 저는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행복한 첫 육아를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여자에서 엄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아이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것은 참 잘한 선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마음이 급했던 저는 빨리 둘째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신을 했는데 또다시 유산이 됩니다 다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곱 번째 임신을 합니다 다행히 그렇게 해서 둘째를 또 다시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기도하면 평안을 주셨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고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듯이 성장해야 될 제 믿음은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제 신앙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은 구원과 천국, 부활 저는 이런 것들을 아는 듯 하기도 하고 모르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읽었고 책을 읽었고 설교를 들었지만 정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어지는 것도 있고 결국에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에 빠졌죠 이런 제 믿음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성경적인 부모가 되고 싶어서 자녀교육 세미나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집 앞에 대형교회에 수요일 날 있는 자녀기도회에 6년을 다녔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즐거웠지만 제가 뿌리 내린 곳이 아니어서인지 신앙이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보낸 10년은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남편이 잡아주었고 제가 남편이 흔들릴 때는 제가 잡아주는 둘도 없는 믿음의 동력자가 됐죠 그때를 통해서 저희는 인내를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고 바른 세계관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성경에 비춰보고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찾게 된 자녀기도회는 세미나와 문화예배, 연예인 초청, 간증집회 이런 것들로서 채워있어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워낙 작았고 성경공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라도 성경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한참 신천지 파숙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 침투를 해서인지 교회도 저도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공부를 하지 못하고 말았죠 분별이 역했던 저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과 구원과 천국을 얻고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는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교회 성도분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새로운 분들은 오시지 않았고 시부모님과 형님 가정도 이미 떠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손에 꼽을 정도만 남게 됐는데 저희는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치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인간적인 도리로라도 남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서로를 다독였죠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그래도 그렇게 옮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문제가 성경적으로 어떤지 확신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데 목사님들도 다 사람이니까 어느 교회나 결국에 다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충성하며 섬기던 교회를 옮기면 하나님이 축복도 옮기시고 고난이 몰아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 신앙을 생각하니까 답답함이 커져갔죠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아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까 믿음의 기초가 없이 방언이나 치유, 예언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아이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너무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전교회 목사님이 이제 아드님에게 목회를 물려주시고 차차 물러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도리는 여기까지 하면 됐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때 결정했습니다 그 즈음에 남편도 창조와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 문제로 이 책 저 책을 읽으면서 교리를 세워가던 중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한테 들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많은 설교들 중에서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것들 위주로 찾아서 들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에 세네 편씩 듣는 가운데 직접 들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봤고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르고 오가는 시간이며 거리며 이단시비까지 있는 걸 보고는 마음이 어려웠어요 교회를 섬기는 문제는 오랫동안 제 믿음에 많은 걸림을 줬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일단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자라는 생각으로 오게 됩니다 와서 들어보면 정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3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사랑침례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의 첫인상은 굉장히 질서가 있었어요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고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리워하던 바로 그 예배였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 덕분에 자연스럽게 교회로 스며들었고 저는 그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던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았죠 특히 말씀, 찬송과, 교회 음악, 교회 철학 이런 질서 있는 모습들이 제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그간 애쓰셨던 많은 분들의 섬김이 느껴져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가장 큰 건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온 제 신앙을 돌아보고 그동안 내 믿음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었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속에 있던 말씀에 대한 갈증은 얼음 냉수를 마시는 듯이 제 속을 시원하게 했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도 많이 알고 싶었고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신학원 성경 공부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는데 굉장히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고 코로나를 이기기에도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킹잼스 성경에 대한 부분도 여러 책들과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바로잡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제 믿음으로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은 아주 차원이 다른 문제였더라고요 이렇듯 저는 킹잼스 성경으로 새롭게 배우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권위있는 성경 그 말씀위에 제 믿음을 다시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좋았던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 소망이 확실하게 생긴 것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할수록 성경에 대해 확실히 모르고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증가하지 않는 제 믿음이 의아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가봐야 아는 걸까? 천국 가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저는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꼭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천국은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머리로 읽는 건가? 가슴으로 읽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고 잘 몰랐던 거죠 바울은 지금 읽는 것보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귀한 천국이 피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한 저를 바라보고 정말 뭐가 더 중요한 걸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 해답을 말씀해서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휴거, 재림, 부활과 관련된 설교를 좀 찾아 들었을 때 사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천국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차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깊이 있게 알게 됐습니다 공부하면서 말씀에 대해 갖고 있는 질문들이 하나씩 둘씩 풀릴 때 그 기쁨은 이미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함께 생기는 부분이더라고요 휴거는 정말 이단들만 말하는 건 줄 알았던 재무지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참 감사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한 애통함이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불신을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싫다는데 어쩌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음 이유를 생각하니까 안타까움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시를 뿌려야겠다는 용기가 생기게 됐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엄마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랬듯이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와 동생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즘에는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믿으면서 복음의 시를 뿌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자유를 맛보게 된 것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영혼의 자유를 말할 때 제 공감은 역시 피상적이었습니다 자유라는 게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맛보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유를 맛본 후에는 속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함께 알게 됐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던 종에게 갑자기 자유를 줬을 때 그 종은 자유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잘 몰라요 저는 그런 상태였나 봅니다 그렇게 자유를 깊이 생각하고 맛을 보니까 아 이런 자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방감과 안정감이 동시에 생겼어요 전에는 기도하다가 안 하면 불안하고 그동안 했던 게 허사로 돌아갈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세상책 보면 세상적인 욕심으로 채우는 것 같아서 터부시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뭔가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주일성수나 11조에 대한 부분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맛보는 자유 그 맛을 이 세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누리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는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의 삶이 들여지길 원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 넓고 깊게 알게 된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이 두 분은 한 하나님 그런데 그 두 분이 너무 달라 보여서 한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구약의 말씀을 자주 인용해서 설명해 주시고 성경 전체의 그림을 자주 알려주시고 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쌓이니까 비로소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구분하게 됐고 말씀이 더 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전체적으로 읽어내지 못할 때에 정치 관련 설교가 쏟아져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 기쁨을 찾기 위해서 빌리뽀서 강의를 들었고 천국과 부활, 적그리스도, 뉴에이지 등에 대해서 듣고 영이 좀 힘들었을 때는 위어스비 목사님의 하나님의 섬김과 일꾼이라는 시리즈를 들으면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말씀과 설교로 중심 잡기를 시작했어요 후에는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자는 생각으로 신학원을 시작했고 요즘에는 로마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정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원했던 성경 맥잡기가 제 안에서도 조금씩 진행 중이고 함께 제 믿음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갖고 있는 질문들과 난해한 구절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말씀을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위험과 건능이 크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과 주일 예배를 함께 들이면서 주일학교가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인데요 큰아이가 이제 서서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나이가 되어가는데 이전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믿음에 바로 서면 아이들은 따라온다는 시기였죠 저는 성인이 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이들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먹여서 아이들이 일찍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려서 배움이 잘할 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가장 먼저 자리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자꾸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을 할 때 설득학 구실이 점점 없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철렁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낳은 아이였고 제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청지기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정말 중요하고 귀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고 돌보라고 직장을 그만두게 하신 뜻도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어떤 배움,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7살까지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가르쳤고 학교에 입학하면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영혼에 심어줘야 되는 기독교 교육을 꼭 주고 싶었습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 한 명의 인격과 성품과 배움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한 학교를 만나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배우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가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정과 학교, 교회는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연합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저한테는 참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바르게 알려주셔서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주일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간혹 제가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들과 겹치는 교리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쏟아지는 철학들과 가치들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이미 있었던 해에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하나 더 추가된 그런 양육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예전처럼 말씀과 교리를 몰라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만날 멸시와 고난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어렵더라도 지금처럼 주어진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과 말씀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하나님 이야기 주일학교 이야기를 나눌 때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남편과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 또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요즘도 감사를 누리면서 삶과 신앙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감사한 것만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와 평안이 오는 비결을 알게 됐고 남들 보기에 별거 없는 제 인생도 그저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저 1대1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간의 가치를 쏟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늘 지금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지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걸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은 아니지만 저는 지난 세월에서 하나님 은혜로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반가운 미소와 섬김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지체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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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